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맛으로 나가십시다 우리가 의지하시는, 의지하는 그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음에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서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입은 신병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늘지하는 예수 나의 상호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야 할 자가 없도나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입은 신병을 나의 기도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입은 신병을 내가 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입은 신병을 나의 기도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강강 건너가서 맘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의 손을 의지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제 우리의 고백으로 전개 나갑시다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 응답하여 주시니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로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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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